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오늘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열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검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페이스북이 뭔지 유튜브를 잘 보지도 않고 페이스북, SNS 계정을 잘 소통할 시간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화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찰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계정을 열었다가 한 30분 후에 이걸 다시 작업을 한다고 닫았는데 그리고 열리지 않고 있다가 또 나중에는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자체로 이 계정을 닫아버려서 지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페이스북 계정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두 번 열렸다, 그리고 닫혔다, 다시 열렸다, 그 다음에 닫혀서 지금까지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분 만에 처음에 계정을 열었다가 추가 작업을 위해서 30분 만에 폐쇄를 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계정을 다시 열었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북 측이 돌연 윤석열 전 총장의 계정을 강제로 닫은 것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페이스북 측으로부터 사유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페이스북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오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다며 30여 번 만에 개설했다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어서 추가 작업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정은 이날 오후 5시 35분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닫혀버렸는데 이번에는 자의가 아닌 페이스북 측에 의한 강제 폐쇄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페이스북 계정이 오후 7시 37분 비활성화됐다고 페이스북이 통보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측의 답변을 듣고 페이스북 측의 답변을 받고 계정이 활성화되는 대로 비활성화된 사유를 다시 공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페이스북 고객센터에 따르면 이런 사안의 경우 통상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답변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페이스북이 오픈됐다가 윤 총장 측에서 작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닫았는데 그 이후에는 페이스북 측에서 닫아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는 또렷한 답변이 없고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처음으로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서 그런지 어쨌든 페이스북은 닫혀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거기 다른 닫혀있는 메시지 유어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아주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말하자면 파격이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군의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듯이 페이스북 소개글에 그 성열이 형 맞습니다. 국민 모두 흥이 날 때까지 라고 썼습니다. 그 성열이 형.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검사지만 비슷한 연배에 있으면 대부분 윤석열 검사보고 성열이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험을 구수만에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연배 기수라면 대부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조국으로부터도 성열이 형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도 성열이 형 이렇게 불린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었습니다. 심지어 박범계 법무부 차관도 연수원에서 같이 동기로 사법연수원에서 교회를 받았는데 성열이 형 이렇게 불렀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세를 바로 해라. 똑바로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범계 당시에 국회의원 보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태도가 왜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열이 형, 그 성열이 형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 흥이 날 때까지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아주 국민들이 다 다운되어 있고 뭔가 억압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흥이 날 때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개란에는 애처가 또는 국민 마당새 토리 아빠 나비 집사 또는 아메리칸 파이를 하는 캐치점마크를 붙였고 엉정히 탐정 닮았다고 함 등을 써서 올렸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글과 함께 자신의 반려견 토리와 함께 있는 사진 또 집무실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패친 여러분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자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처음으로 SNS를 시작했다. 언제든지 어떠한 얘기라도 줬습니다. 제게 말을 걸어주시면 마음을 다해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 라는 인사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글도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고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페이스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페이스북에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뭔가 견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언모론을 하도 많이 들어서 국민들이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조셉 킴의 페북 첫 인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페이스북 시작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SNS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 사진과 프로필 사진 그리고 소개글을 보셨나 괜찮으신가라고 말하면서 미숙하지만 많이 가르쳐달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주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얘기도 하고 다가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말비에 촬영자가 컷! 이라고 외치자 윤 총장이 아주 어색한 듯 웃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노트북을 켜서 보고 있는 목을 쭉 뺏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패친 여러분 하고 인사말도 밑에 있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스북에서 처음에 페이지 글입니다. SNS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이런 작업도 해야 되니까 정말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젊은이들 특히 3, 40대, 5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얼리 어댑터는 이미 50대라도 이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 60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일 세대에 사는 사람들도 SNS 또는 소통하는 기구 휴대전화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소통하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계 문명 AI 또 4차 산업 이런 분야와 잘 적합하고 있느냐 하는 게 따라서 삶의 질이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그토록 보기와는 다른 그런 다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많아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에 보이지 않고 있는 큰 벽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개선 간에 또 많은 소통이 벽이 있고 언어도 서로와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SNS 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대선 후보로서 운동하기도 쉽지 않고 이준석 같으면 이 SNS를 순시간에 올리고 또 차에 이동하면서도 적기도 하고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상황을 차로 이동하면서 SNS를 보고 또 그 장소에서 바로 그 감상문을 써서 아주 훌륭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써서 연설이 훌륭했다라는 반응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이런 나이가 좀 든 기성세대들은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고 자기 언어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만 전달하면 그게 SNS든 또는 아놀로그든 그렇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 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의 플랫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콘텐츠가 문제다. 문재인이 아무리 쇼를 하고 뭘 하더라도 안에 콘텐츠가 아주 고리타분하고 유선적이고 그리고 내로남불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으니까 결국 국민들이 쏘아갔다 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페이스북 측은 빨리 답을 내놓고 이게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 수 있도록 빨리 정상화시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